8과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. 대화 1 투안 씨, 지금 뭐 해요? 텔레비전을 봐요. 수루 씨는 뭐 해요? 저는 지금 요리해요. 대화 2 지금 몇 시예요? 열한 시예요.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? 열두 시 삼십 분에 먹어요. 8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. 1번 9시 11시 30분 3번 오후 4시 15분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4번 지금 뭐 해요? 5번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? 5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